아 근데 요거 내 운을 믿으니까 아 내 운을 믿고 요구한거군 자 미션을 받겠습니다 자 한번 어 하루네 하루하내 뽑으면 이걸 받는건가 간다 전 단 뽑으러 갈게 단 뽑으러 아 이건 무조건 단 뽑으러 아이 단뽑도 똑같네 문 없는거는 근데 보니까 단뽑이 그나마 나은거같애 10패는 굿 잘 안떠 법사 뜨는 순간 망하는거지 이렇게 일단 안뜨니 이때 말까 아 아이 아니 조각도 안떠냐 어떻게 아이 이런 조각 다른 애가 떴네 조각증이 떴는데 유정왕이 아니잖아 아 어 액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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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아 어? 이거 액댐 만나나? 액댐인데 이거 안돼 오 유정왕좋아 3개 떴고 요거 아 3개 떴네 그래도 어 어 아 액댐 액댐 망했다 아 맨날에 오케 자 쌍란인가 오 2개 제발 아 액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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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얜 누구야? 아 피나마 아 필요없는거 액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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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브 제발 뽑기! 오, 다행이다. 마법단 떴어. 아, 던졌다. 아직 안 뜬다. 제발 좀만 더. 아, 이런. 끝. 나 오늘 뽑기 망했습니다. 어? 반죽괴물이다. 으으읍. 아니. 세상에. 세상에. 저, 저런건 나도 처음 봐서. 저게 뭐야? 차라리 죽여줘. 그건 폐기해. 폐기하래. 아, 너무 쿨한 거 아니야? 어? 제발. 어? 에이 누구야? 스타더스트 아니야? 우진은 절대 아니야 요정왕은 스타더스트? 그래도 나쁘지 않아 이게 80점 내 픽은 맞아? 픽 들었어 0.33 이걸 들었어요 0.033 이게 맞냐고 0.3을 이었어 이게 10배인데 아이고 참 나랑 놀자 누가 놀자 그랬어 누구야? 너야? 건물에 숨어있다고? 누구지? 너니? 얘 아닌데? 나랑 놀자 얘가 얜가? 데려와 혼내줄게요 누가 놀자 그랬어 너냐? 얘 갔다 벌을 주마 갚아주겠구만 난 꾸피 꾸피 괴롭히고 있엄 난 눌러줄 수 없어 바쁘거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